자, 바로 하겠습니다. 10번 자, 국가들의 부채를 좀 줄여야 된다는 거에는 선진국들이 동의를 했으나 그게 쉽지는 않았겠죠 중국이 솔직히 말해서 요즘 국채 관련돼서 좀 깽판을 놓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요즘 좀 핫한 이슈예요 국제적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경제적인 챌린지스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질문은 원래 어휘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로 출제될까 싶긴 한데 일단은 단어들이 조금 빡세요 그래서 단어들 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A3, Discriminatory Effect예요 차별적인 효과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진국한테 미치는 영향과 중후진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선진국에게는 좀 유리하고 중후진국에게는 조금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A3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A4가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당연히 좀 뭐야 중진국,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경쟁을 하기에는 어렵게 만들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따르지를 못한다 그래서 조금 뭐야 이 Discriminatory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걸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A3랑 A6가 지문의 주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다 암기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 문법은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다 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은 단어랑 문법을 좀 결부해서 문법 서술형 출제할 가능성도 좀 높은데 자, Several Decades가 나왔으니까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현재 하려 온 거 보이죠 현재 하려고요 다음이 B2 And may be enacted for policy reasons having nothing to do with trade 여기 잘 보시면 그냥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Non-Tarit, 무관세 무역의 measures, 대책, 정책들이 가령 Quotage, subsidies and restrictions on experts are increasingly prevalent and may be enacted 아마도 법으로 제정될지도 모릅니다 For policy reasons, 특정한 정치적인 이유,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그게 having nothing to do with trade 무역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라고 해서 분사구가 앞에 있는 reasons를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법적인 논리상으로 보면 이게 위치알이 생략됐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reasons를 수식하는 분사구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자, country is dead leg, dead leg이니까 얘는 주격이고요 자, 그 다음에 imposed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 B랑 B2랑 똑같아요 B2-1이랑 똑같이 얘가 얘 수식하는 과거 분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the huge subsidy that rich nations give to 투 전치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make it very difficult for farmers and the rest of the world to compete 이렇게 돼 있죠 자, make 뒤에 목적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유명한 감옥적어 진목적어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요 부분 for farmers in the rest of the world 얘는 정연아 뭐야 투 컴피트 이투부 정사의 의미성의 주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돼 그들의 농부들이 이걸 어렵게 만들었어 매우 근데 그게 뭐냐면 농부들이 전세계 나머지 부분들에 있는 농부들인데 얘네가 겨루는 거야 그들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 이건 가만 보니까 문법으로 같이 어휘랑 엮어서 서술형으로 나오겠다 이거 좀 잘 보세요 이 지문 콤마하고 위치라고 돼 있잖아요 어, 근데 여기 또 콤마가 있는 이유가 중간에 요 삽입절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냥 요 콤마랑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얘는 위치 could input으로 돼 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법 즉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regulations가 선행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eking to conform to the importers 여기도 마찬가지 방금 보신 것처럼 아까 having nothing to do with랑 imposed랑 똑같이 seeking to conform이 앞에 있는 manufacturers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다가 톡톡 빈칸 뚫어놓고 문법에 맞춰서 채워라 이런 문법 연계한 어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중딩 문법이죠 difficulty ing difficulty 나오면 여기 분명사 오는 거 중딩 때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 특히 이런 거 absorb 같은 것도 던져놓고 여기다 ing로 바꿔서 넣는 거 그죠? 문법 그거 내가 상이라고 해놨니? 어, 그죠? 문법 상이에요 그래서 어휘 문법 둘 다 상급으로 다 중요하니까 여기 있는 거는 문법이랑 같이 고려해서 공부해야 된다 10번은 어려운 킬러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내용도 좋아요 심지어 자, 감옥적어 보면 요거는 심지어 대연령작 출제될 수 있겠죠 잘 보셔야 되는데 감옥적어가 쓰이면서 그와 동시에 또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감옥적어가 쓰이면서 얘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4, 의미성의 주어 나타내고 있고 이게 진묵적어이자 근동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글 던져주고 대열해라 한글 던져주고 조건 던져준 다음에 영작해라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마고 전통을 고려해보면 대열영작 출제가 좀 더 유력하겠죠 여기는 서술형도 나올 수 있다 다공부해라 가 제 정론입니다 자, 10번 지문 10번 지문이 끝나풀 같은 수준이었으면 내가 아이, 그럼 다 다음에 할 텐데 하필 10번이 많이 중요한 지문이라서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수십 년 동안 어느 정도의 그 동의가 있었어요 좀 가난한 국가들의 부채를 좀 빚을 좀 줄여주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경제적인 난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빈곤국의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자, 그럼 그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뭔지 부정적 소술로 볼 것 같고요 그 어려운 어려움이 뭔지 한번 볼게요 non-tariff trade measures 그래서 무관세 비관세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하면 거기다 세금을 매기거든요 근데 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할당량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치고받고 미친듯이 싸우잖아요 미국이 중국 공격할 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좀 그런 거거든 중국이 사실 어느 정도 독재국가적 면모가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웨이랑 뭐 텐센트나 그다음에 샤오미 막 이런 거 요즘 샤오미 잘 안 보인다 옛날에 진짜 핫했었는데 특히 화웨이 여기는 사실 중국 국가의 돈이 좀 들어갔어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중국 제품이 세계에서 미국제 치고 무조건 1위해야 된다가 지금 중국 정신이야 중국이 제일 갖고 있는 무조건 미국 깬다 그리고 미국이 조금 있으면 주집기 따잖아요 미국 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조금 제일 갖고 가고 있는 게 뭐냐면 너네가 여태까지 1등 했잖아 이제 그 1등 우리가 먹어줄게 근데 진짜 실제로 먹고 있어요 중국이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배경이 성장 배경이 뭐냐면 중국 정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업들한테 여기 보조금으로 겁나 때리는 거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적자를 엄청나게 감수하더라도 겁나 싸게 시장에다가 물건 미친식 내놓는 거야 너네가 우리 거 안 사고 100인 한번 보자 이렇게 옛날에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 퀄리티도 꽤 준수해졌죠 그래서 지금 웬만한 국가들 한테 경쟁력을 안 밀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운데 껴있어 우리가 좀 있으면 일본 딴다 일본 딴다 아직 일본 많이 못 닿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위에 있고 근데 그 가운데 한국이 있는데 밑에 중국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샌드위치로 그 사이에 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치가 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하면 물론은 물론 이런 경제적 정책이 계속 나날이 만연해지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책적인 이유로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봐봐 미국이 중국 때린다고 내놓는 법안들 사실 다 경제적이고 무역적인 이유 때문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든 니네 중국 밟아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무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맨날 중국이 미국이 항상 저렇게 깡패짓 할 때 솔직히 깡패짓 맞죠 미국이 미국 입장에는 자기 체급 갖고 깡패짓을 할 때 중국이 항상 변호할 때 대표를 쓰는 건 아니 우리 똑같이 국제무역기구 가입하면서 협약을 맺고 우리가 서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유시장을 수호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네 왜 아무 이유 없이 우리한테 관세 때리고 막 이래 라고 하면서 싸울 때 드는 근거가 그거예요 문제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 전혀 무역과는 상관없는 제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단 쓰고 한번 볼까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바로 뭐냐면 무역과는 무관한 제도와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서 얘기한 어려움은 결국 무역과는 무관해서 생기는 문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차별적인 효과를 둔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부유국가와 빈군국 사이에서 차별적 효과를 차별적 효과를 일으킨다 차별적 효과를 그러니까 부유국과 빈군국의 빈곤국의 빈곤국의 격차가 문제는 더 벌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지금 정책들은 부유국한테 압도조를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런 섭시리즈라든가 특히 보조금 같은 거 중국이 이렇게 덤핑 때려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동안 개고생한 부분이 어디냐면 태양열이에요 우리가 기술이 되게 좋거든요 태양열 쪽이 그래서 태양열 쪽 판인가 그거 판때기 만드는 거 한화가 엄청 잘해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각 기술력도 좋아서 품질도 좋은데 값도 싸서 인기가 많았어요 한화께 그래서 예를 들면 판 하나다 5천원이었다 칩시다 가령 근데 중국이 야 우리는 더 쩌라 우리는 700원이야 막 이러니까 이러니까 못 이기죠 중국을 그러니까 막 비빌 수 있게 한 4,700원 4,6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어떻게 돼요 적자 내도 상관없으니까 가격 정책을 저렇게 말도 안 되게 해버리는 거야 점유율 올려서 경쟁자 다 죽여버리려고 그 개가 독식하려고 그래서 그걸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니터리가 이렇게 디피컬트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감당 못하게 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국에게 유리한 정책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빈곤국의 비용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둘째 빈곤국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제 유럽은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못 팔잖아요 그럼 내연기관 잘만 만들고 현대랑 기아 전기차 같은 거 안 만들고 있었으면 이제 타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유국한테 유리한 정책은 빈곤국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 진출이 아예 어려워지게 되겠고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빈곤국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가중되어 부담된다 라는 게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빈곤국 때 부채가 다시 떡상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죠 왜? 빌려줬는데 못 갚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어 너네 돈 갚는데 돈이 없어? 그래? 그럼 또 빌려줄까? 또 빌려줄까? 또 빌려줄까? 하고 있던 게 중국이었어요 스리랑카가 대표적이죠 스리랑카를 파산했잖아요 중국 때문에 파산하는 국가 더 있어요 더 생겨요 지금 아프리카에다가 특히 중국이 돈 엄청나게 밀어넣어놨거든 그러니까 그거 터지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경제적 펀더만틀이 강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으냐 이게 다 터지면 3차 세계대전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죠 그럼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봅시다 됐죠? 자 10번 앞에 지문 정리할게요 이거 하니까 시간 다 되갔네 일단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제가 봤을 때 내일 수군반에서도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토요일에 강의 찍어서 올린 거 어차피 한시에 다 오시니까 인강 듣게 제가 지도해드릴게요 어쨌든 무조건 이번 주에 진도는 끝낸다 각종 경제정책이 빈곤국에게 차별적 영향을 가하고 있다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이거는 요약이 유력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휘랑 요약문 작성 그 다음에 단순배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어휘반단의 요약문 작성은 당연히 문법이 섞여서 출제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다 하셨으면 14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11번 지문 11번 지문은 뭐냐면요 경제학에서 거의 국룰과 같은 게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들에서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통합사회에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야경국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야경국가는 말 그대로 국가는 그냥 경찰 역할이나 해야 경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다 라는 게 야경국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경제주의에서는 뭐를 제약시 하냐면 규제 규제는 시장을 경직시킨다 라는 게 사실 좀 국룰처럼 받아들여져요 사실 마이크 포터라는 사람은 경영학과 가시면 무조건 한 번은 듣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이크 포터와 이어서 되게 신박한 이론을 전개하는데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 그러니까 못하지 않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게 경제에서 되게 중요하다 배우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아니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혁신을 갖고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은 그거고요 단어는 다 제가 자반은 드렸는데 다 단어가 1대1 배용되는 그냥 무난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다 보셨던 단어들이고 그리고 별로 어려운 단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싹 외우시면 되고요 그나마 처음 볼만한 게 A1에 있는 어도 있죠 어드 어드가 이상한이라는 뜻이야 그냥 좀 평소와는 같지 않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빼고는 다 보셨을 거예요 바로 문법으로 오겠습니다 자 문법 discovered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접속사죠 그리고 ones 그리고 ones 부정대명사는 항상 어떻게 가리키는 명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ones는 당연히 regulations니까 s가 붙었으니까 여기도 s sH도 같이 봐주시기 바라구요 자 B3 마주하고 있다 마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면하다라는 수동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사실 이게 더 보편적인 표현이죠 faced with 그래서 이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날 증가는 규제에 맞닥뜨리면서 분사 구문하고 동사는 여기 있죠 이렇게 깨우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that 하고 circulate 하는 겁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됐죠 그 다음에 and 나오면 항상 정해나 뭐하라고 friend를 찾아줘라 친구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친구가 어 저기 shift 그러니까 grew냐 맞나? 어 그러네 grew냐 아니면은 circulate냐 그지 근데 여기 잘 보시면 cultivated method을 수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결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구가 관계절의 동사였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얘랑 디자인드랑 똑같이 앞에 있는 pollution 수식하는 과거 분사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신기하게 11번부터 14번까지는 문장이 여기 있는 거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ot only a 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6번으로 다 준비되셨으면 오시면 됩니다 됐죠? 어? 안 됐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됐어요? 16쪽 16쪽 이거는 그냥 그것만 구가 아니라 did라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주어를 쓰는 겁니다 not only did build the new system 그리고 어떻게 써야 돼? reduced가 아니라 reduce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가시면 돼 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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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조동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가 주어고요 그래서 조동사와 주어가 서로 도치가 일어났고 여기는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나와야 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렇게 변형돼서 출제될 수도 있다 근데 가능성은 꽤 높진 않다 시험 전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쓱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할 때 포인트는 여기를 did로 바꾸고 여기를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 것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자 정리 다 하셨으면 17번 시장에 규제를 넣어서 혁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포터가 연구를 했는데 되게 피큘러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회사들이 레귤레이션 규제죠 규제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패턴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규제는 시장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익을 내고 있다는 참신한 현상을 찾아낸 거예요 기업들이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특이한 상황이 있다 자 그럼 그 수익이라는 게 결국 뭐냐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혁신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럽에서 2025년부터 내연기관 추방시킨 거 그래서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에다 다 몰빵했죠 물론 그 몰빵한 것마다는 다 다른데 현대는 전기차와 수소에다 몰빵했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다가 몰빵했고 미국은 싹 다 100% 올 전기에다 너네 전기차 1위 시장이 어딘지 알아? 아 근데 이거 통계자를 다시 봐야 되는데 아마 중국일 거예요 중국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중국이 플랫폼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제일 불편한 게 충전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기 주유소처럼 이렇게 칸에 가 차를 맞춰서 세워 그러면 뒤에서 위에서 밑에서 윙 해서 여기 연 다음에 배터리 꺼내갖고 세고 이렇게 쓱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 그거 지금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해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 이게 제일 불편하거든 그래서 뭐 지금 별의별 기술 막 다 구환하고 있어 막 위에서 와이파이처럼 전자 신호를 쏘아갖고 충전시키자니 위에다 태양열 세워놔가지고 서 있는 동안은 충전시키자니 별의별 아이디어 다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밀고 있는 건 그거야 모듈화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규격화되면 어느 날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USB-C로 다 통일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도 통일되기 일부 직전까지 왔죠 유럽이 쌉치고 C로 바꿔라 라고 해가지고 라이팅을 좀 있으면 버려야 돼요 전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규격화가 되면 그럼 중국이 선도하겠지 테슬라가 지금 선도하고 있지만 모르는 거야 그거 중국이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빠삭하게 빠릿하게 빨리 따라잡았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편할 것 같지 않아? 그냥 가가지고 그냥 서면 모듈이 알아서 이익 바뀌어가지고 충전되면 난 그게 더 편할 것 같거든 근데 왜 그걸로 안 가고 계속 충전 쓰고 골식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나도 당연히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 이제야 알겠죠 자 어쨌든 어쨌든 엄격한 규제가 되게 재밌는 건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수익이 이 프로핏이 결국 뭐 얘기했던 거야? 혁신이 얘기했던 거야 아 파워필닝이 이노베이션 얘기한 거였었군요 그리고 이제 3번부터 네덜란드 사례를 얘기합니다 사례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 살충제 사용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늘었고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오염 줄여야 되니까 살충제 사용을 금지합니다 금지 맞나 이거? 아 줄이는 거네? 아 근데 그냥 금지라고 할게요 급된다고 자 살충제 사용을 그냥 금지라고 쳐봅시다 아님 감축이라고 하죠 금지라고 하진 않았습니까 죄송해요 감축으로 바꿀게요 자 살충제 사용을 감축한다는 건 결국 시장 규제죠 그러면은 처음에 당연히 농부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살충제 안 쓰면 그럼 우리 뭐 하라고요? 막 이렇게 할 텐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보완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Develop New Method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결국 방식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재배 방식을 변경해서 새로운 방법을 발명하게 된 거지 그래서 오히려 혁신이 생겼죠 기술 혁신 그랬더니 오히려 7번에 아 이러고 끝나는구나 7번에 그래서 기술 혁신이 일어났어요 8번에 오히려 두 가지 효과가 생겼어요 환경 오염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증대했다 그래서 규제를 통해서 혁신이 생기면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첫째 환경 오염을 줄였고요 이게 원래 의도한 효과 아니에요? 환경 오염이 심해지니까 이거 줄이려고 한 거잖아 의도한 효과도 이뤘는데 오히려 뭐 해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규제를 통한 혁신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전기 자동차인 것 같아요 정확하죠 전기차도 그래서 내연기관을 안 쓰니까 화석연료 안 태우고 그러면 오히려 뭐야? 환경 오염도 줄이고 경제적 가치 창출을 됐죠 전기차 미친듯이 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 스마트폰이 세상 바꿨잖아 스마트폰이 세상 뒤집어버렸죠 왜? 사람들이 더 이상 PC 안 사 카메라 안 사 그치? 인터넷 강의 미친듯이 폭발 막 이런 식으로 세상을 크게 바꿨다라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바꾸는 놈이 두 개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자동차가 세상을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챗GPT GPT 같은 AI 반응형 AI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환점이 25년에서 27년 사이거든요 이내 어른 됐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바뀌는 거 직접 잘 보면서 움직이셔야 돼 옛날 방식으로 아예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엄격한 규제가 혁신을 유도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중심 내용이 무조건 출제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순서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수령보단 객관식으로 출제되기가 딱 좋은 지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중심 내용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딱 우리 오늘 12번까지는 끝내고 갑시다 12번까지 싹 가능하니까 딱 볼게요 12번까지는 합시다 세 지문은 해야 기분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12번 이번 주만 나 진짜 너무 힘들거든 지금 딱 이번 주 1월까지 너네 보강하고 백석구 보강 끝낸 다음에 다음 주에 수행망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는 이렇게 내신 대비 안 할 거면 내 인생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내신 대비 이렇게 괴랄하게 안 할 거고 제일 좋은 건 내신 그만하고 수능만 하는 건데 어차피 수능도 좀 있으면 사라질 것 같아서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도 한 길어야 한 6년 6년 안에 바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단어 별로 안 중요해요 단어는 그냥 쭉 보여주게 특히 A2에 있는 저 퀀티 있죠 저 양이잖아 양 그러니까 양이 그만큼 노력한 양이란 뜻이야 그래서 퀄리티랑 대비된다는 것만 좀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너네 시험에 빨리 풀다 털리지 말고 발음 반드시의 퀄리티랑 퀀티 비슷한데 한 끗 차이잖아 저런 걸로 장난칠 거라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퀄리티의 단어는 별표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1쪽 보겠습니다 21쪽은 이거 그거야 컴퓨터 고장 났어 막 부팅했는데 자꾸 삐 삐 소리 나면서 안 켜져 기사님 불렀어 딱 눌렀어 기사님이 삐 소리 나길래 갑자기 뚜껑 본체에 연 다음에 램카드 탁 누르고 다시 하니까 리리링 하면서 켜져 근데 8만원 달래 그러면 돌았나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옛날에 수능 지문에 나온 게 있어 한번 우리는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라고 전문가가 여태까지 개고생에서 축적해온 노하우와 지식과 그런 것들을 모아둔 거를 산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사람이 내가 하루 이틀 삼일 걸려서 개고생에서 계속 컴퓨터를 못하고 있는 걸 10초 만에 줄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인간은 비합리의 끝판왕입니다 알겠죠? 인간이 합리적인 것만 추구했으면 비트코인이 저지랄 났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비합리 합리적인 것도 있죠 근데 비합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감정이 지배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양아치 같은 거야 와서 우리 집에 체류 시간이 3분이 안 돼 솔직히 뚜껑 따갖고 램카드 한번 탁 눌러보는 게 3분도 안 걸리죠 그러고 8만원 내라고 하면 더 낼 거야? 내기 쉽지 않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잠깐만 상담 온 거지? 여기 저기 앞에 검은 회자에 들어가서 앉아있어 잠깐만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노력에다가 돈을 준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죠 그 사람이 그 전문가가 되기까지 개고생한 그 시간을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걸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3분만에 고친 거라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being observed라고 하잖아 노력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실 이거 원래 이렇게 쓰죠 effort isn't observed라고 쓰잖아 원래 이렇게 쓰거든요 만약에 중요한 거였다면 제가 색깔 좀 다른 걸로 썼을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흰색으로 썼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법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그만큼 노력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사를 여기다가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분사로 때려서 앞에 있는 effort 수식하도록 하면 돼요 그리고 observed라고도 안 하고 being까지 쓴 거면 그만큼 상태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노력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적어요 내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이거를 또박또박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되게 무섭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쓸 때 보통 이렇게 써요 굉장히 잘 쓴 문장이에요 이런 건 자 그리고 그 연구 안에서 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where로 바꿀 수 있죠 관계부사로 그리고 they found that 이거는 색칠을 까먹고 안 했네 접속사죠 그다음에 자 what은 what은 보셔야죠 but what 잘 보시면 what이 주어자리고 여기까지가 was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어자리니까 명사죠 그럼과 동시에 sensitive to는 전치사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하네 아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문법이 제법 묵직해요 문법이 묵직한 게 몇 개가 있냐면 하나 일단 하나 둘 일단 세 개 여기서 몇 개 더 채워주면 얘는 문법 문제로 출제해당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when it took 여기서 took 할 때 이 it은요 가주어 아니에요 이거 가주어 진주어 아닙니다 이거 비인칭 주어예요 그래서 한 주 이상이 걸렸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투부정사고요 이건 부사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회복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셔야 돼요 복원하기 위해서 일주 이상이 걸렸다 이 it은 비인칭 주어입니다 가주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펭 여기는 콤마하고 펭이니까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묵직한 문법이 좀 낼 만한 묵직한 문법이 이렇게 네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bc 박스형으로 문법 출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되게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 한 이 정도만 붙이면 되고 그나마 관계되면서 왔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 문법 문장은 딱히 없고 자 바로 논리 돕기만 하고 얼른 집에 갑시다 자 아무리 전문가여도 수입되는 시간이 적으면 지불 용의가 떨어진다 그래서 컴퓨터 기사님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좀 대충 만져보고 아 이거는 제가 센터에 가져가서 수리한 다음에 갖고 올게요 라고 해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건 랜카드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정밀한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좀 노후화됐네요 그러니 센터에 입고를 시켜서 정밀하게 검사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머릿속에 알겠죠? 자 그래서 사례에서 얘기하는 건 데이터 복원 데이터 복원하는 데 있어서 제일 민감한 건 얼마나 걸렸냐야 아니 그 많은 거를 20분 만에 하셨다고요? 어 좀 그런데 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사례에서는 드린 시간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드린 시간 그죠? 좀 내려오죠 5방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거죠 우리는 똑같은 결과인데 더 느린 서비스를 선호하는 격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비이성적이죠 똑같은 결과인데 느린 서비스라는 건 결국 비용이 더 비싸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멍청이 없잖아요 소팡에서 물건 사는데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건 15,000원이고 어떤 건 17,000원이야 그러면 현황이 당연히 못 사야 돼 그치? 빨리 데이터 복원받아서 나 컴퓨터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린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노력을 결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이게 이번에 빈칸처럼 빈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뭐 한다? 결국 무능에 투자를 하는 거야 결국 인간은 무능력함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무능력함을 선호한다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비합리적이지만 인간에게 더 편안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선호하는 거예요 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오늘부터 편견을 깨세요 그 사람의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은 보이는 노력이 적어 보이면 똑같은 결과여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능신 내용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말고는 내기가 조금 모르니까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아 잠깐만 제가 하나 빼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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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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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안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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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문장 있죠 이거 4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쓰고 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4빈 나올 수 있다 5번 문장 거기 동그라미 5번 문장이 4빈 나올 수 있다 하고 4비 위에다가 또 빈칸을 치시면 됩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이번 주에 진도 다 끝내봅시다 토요일에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생했습니다 배송 statement 촘고 40 13 13 15 15 21 20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